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전국 한낮 더위 올해 들어 가장 더워 폭염특보 확대였습니다. 요즘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전국 한낮 기온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오늘은 35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고요. 어떻게 오늘 잘 견디면서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된다는데 이렇게 더운 와중에 제주도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사이로 장맛비도 시작된다고 하고요. 무지하게 덥거나 미친듯이 비 오거나 여름 날씨는 굉장히 극단적이니까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여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말 예능까지 섭렵한 핫한 예능인 지혜은씨와 킹받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연기하고 잘근잘근 씹어드리는 야너 아웃 코너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아웃시킬 만큼 짜증나는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면 연기천재 지혜은씨가 킹받게 살려드려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배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며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배펠레님 배영 이경규쌤 땡튜브에 출연해서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전과 중국전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싱가포르전은 고전을 예상하며 2대1 신승 중국전은 홈팬들의 기운을 받아 4대0 대승을 예측했는데 결과는 싱가포르전 7대0 대승 중국전 1대0 신승이었습니다. 배영의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음 추갈못이네요. 어쨌든 신나게 중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전은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겼고 어쨌든 중개하기 너무나 신났던 싱가포르전이었습니다. 4560님 농촌 일손 돕기로 지금 시골집으로 가고 있어요. 제 고향 경북 의성은 지금 한창 마늘 수확철입니다. 의성 육족 마늘 파이팅! 더위와 가라! 내일 하루만이라도 구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너무 덥겠다. 이 날씨에. 그래도 뭐 이렇게 꼭 밀짚모자라도 쓰시고 그늘에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9920님. 배디 드디어 미우새에서 공식 음치로 박제됐어요. 멘트로 목풀 때랑 전혀 다르다는 패널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미우새 두 번째 나온 편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찍을 때도 이거는 박제될 게 많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안 본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뭉치님. 저는 배텐 처음 듣는데 밤 10시에 하이텐션 뭔가요? 캠핑장에서 듣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볼륨을 줄였어요. 재미있네요. 다른 요일에 보내신 거 문자인가 보네요. 대부분은 텐션이 낮습니다. 최성익님. 성재형 전북 팬인데 김포 원정 졌어요. 김포 골드라인 타면서 배텐 들어요. 집에 언제 가나. 아, 졌어요? 16강전을. 코리아컵. 어, 졌네. 1대0으로. 자, 어쨌든 전북 팬들 이번 시즌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6417님. 아직 상암인데 축구가 안 끝나서 집에 못 가요. 집에 가고 싶네요. 근데 승부차기까지 갈 것 같아요. 서울, 강원. 누가 이길까요? 어, 아직도 하고 있나요? 어, 그렇군요. 그래도 강원이 요즘 최고의 화제팀이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은 이번 시즌 개막하기 전에 또 최고의 화제팀이고. 어? 제가 보는 거는... 어, 아직도 하고 있나요? 지금 제 앱에는 2대1로 강원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어쨌든 양 팀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 너 아웃 코너를 함께 할 분입니다. 베텔은 수요일, 예능은 일요일을 책임지는 분이죠. 연기 천재 지혜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조신한 척 뭐죠? 네? 무슨 연기 대상 나온 톤으로 갑자기? 아니요. 원래 이런 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지난주도 1호 예능 런닝맨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셀프 열애설까지 났던데. 나 강훈이랑 사귄다 발언. 셀프 열애설 한번 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네, 네. 그냥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뱉은 거예요. 그냥 막. 막 뱉을 수는 있잖아요. 그냥 막. 그냥 막. 뱉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칠 수 있잖아요. 관심 끌기. 관심 끌기. 여친 지혜은과 여사친 지혜은의 차이가 있나요? 있겠죠. 어. 어때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어, 그래요? 진짜 열애설이 나면 숨기나요? 아니면 오픈할 건가요? 뭐 걸리면 오픈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 그래요? 네. 걸리기 전까지는 숨긴다? 그러지 않을까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막 티내고. 그렇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네. 걸릴만한 행동을 하진 않는다. 아, 그렇죠.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런닝맨 나가는 거예요? 모르겠네. 이렇게 열받지. 그리고 눈떠보니 땡땡땡해서 코끼리랑 뽀뽀를 했더라고요. 네. 네. 아. 이야, 코끼리 코가 지앤 씨 얼굴을 다 가릴 뻔했는데. 진짜. 네. 주압. 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첫 촬영이었거든요. 처음 딱 도착하자마자 이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컨셉상 눈떠보니 땡땡땡이라서 제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눈 감고 있는데 이제 코끼리가 다가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림자로. 근데 막 움찔움찔하면 이렇게 놀라면 안 된대요. 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진짜 최대한 참았어요. 진짜. 근데 이제 저도 코끼리를 이렇게 눈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고 너무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족감이. 괜찮았어요. 제가 예전에 태국 갔을 때 촬영 때문에 코끼리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냄새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냄새 어떠셨습니까? 코끼리 콧바람. 나죠. 나긴 나죠. 당연히 어쩔 수는 없죠. 나긴 나요. 이거 무슨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건 여기 이 직원복을 입은 거예요. 이 호텔의 직원. 호텔 옷을. 자 이제 날씨가 완전 여름인데 여름휴가는 못 갈 것 같죠?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가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행복하죠.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좋아요. 저는. 어차피 휴가 안 가요. 저는. 원래 안 가요? 네. 그냥 집에서 싫어해요. 한가할 때도 안 갔어요? 네. 왜 안 가요? 집에서 여름에 어디 다니는 걸 싫어해서 집에서 에어컨 끼고 맛있는 거 먹는 게 휴가 아닌가요? 그게 휴가죠. 그렇죠. 저도 여름에는 잘 안 가는 편인데 아무튼 저도 휴가 안 간지 한 5년 됐거든요. 원래 안 가세요? 아니 원래는 저는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 가고 막 이렇게 가서 좀 호캉스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왜요? 왜요? 호캉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세요? 진짜 호캉스. 혼자 가서 호캉스 할 그런 모습이 떠올리니까. 무슨 모습을 떠올리길래.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저는 가을 겨울 이럴 때만 꼭 가는 편이었는데 아무튼 안 가니까 좀 가고 싶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는 진짜 사람도 많고. 그렇죠. 오늘도 더 되게 습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3901님. 지혜은님. 제기차기 진짜 못하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거 없죠? 몸치죠? 라고 고맙습니다. 저는 제기를 차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평소에 그렇게 제기를 차겠어요. 처음 찾는데 제가 그 정도로 못할 줄 몰랐거든요. 몸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진짜 너무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 자체가 원래 몸치예요. 집안이. 엄마, 아빠도 몸치시다? 네. 동생들도 다. 그런데 지혜은 씨는 춤 잘 추잖아요. 그러니까요. 뭘 그러니까요. 왜요? 보셨잖아요. 춤. 잘 추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홍성지님. 런닝맨 봤어요. 노래 부르라고 멤버분들이 부추기니까 엄청 좋아하면서 다시 만난 세계에 열창하고 안무까지 하시던데. 네. 상큼하게 시작. 상큼하죠. 베텐에서 혹시 어떤 곡 한번 부르시겠습니까? 베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소녀시대의 곡. 소녀시대의 노래. 상큼하게. 내가 오랫동안 연마해온 그 소녀시대의 노래를 하겠다. 어. 그래요. 쪼있는 안무는 뭐예요? 근데. 쪼있는 안무? 보셨어요 혹시? 네. 지금 짤로 봤어요. 아 짤로. 아 이게. 그러게요. 저 쪼가 아니라 그냥 저는 안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쪼있는 안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전 안무를 하긴 한 건데. 어. 그들에게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세계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안요새님. 이 코너는 내용보다는 지혜은 쇳소리 듣는 재미가 있네요. 목소리는 컨셉인가요? 아니면 평소 목소리인가요? 아 평소에 이렇게 내면은 목시죠. 목시죠. 그냥 컨셉이죠 컨셉. 음. 아무튼 베텀에서도 어. 또 언제까지 또 지혜씨의 맹활약을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니까요. 음. 어쨌든 요즘 너무나 잘 나가서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야노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네.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킹백개 하는 사람 다 고발해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공감해드리고 씹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최경옥님 사연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의 단점은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불평불만 하면 좋은데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니까 열받아요. 아니 엄마가 고향집에서 깨농사를 지으시는데 깨떨어서 깨를 보내주셨거든? 근데 깨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더라고. 아 엄마 위생 최악이야 진짜. 아 그래? 그럼 버려야지 어떻게 해. 야 말이 너무 심하다. 버리긴 뭘 버려. 엄마가 어렵게 키우고 털어서 보내주신 건데 어떻게 갖다 버리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너 진짜 너무한다. 아이 그럼 그냥 잘 먹어봐. 아 근데 그냥 먹긴 너무 찝찝하다니까? 그걸 어떻게 먹니? 그 찝찝한 걸 먹으라니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이 그럼 먹지마. 야 그거 엄마의 정성이야. 어떻게 먹지 말라는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너무한다 정말. 아니 먹지 말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먹으라고 해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며칠 전에는 또 남친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길래 받아줬거든요. 남친이 회식 있었는데 술 파먹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 싸웠잖아. 내가 얘 술 먹는 것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아 뭐 그냥 헤어져. 야 너 말이 너무 심하다. 헤어지라니? 그래도 평소에는 되게 잘해 얘가.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좀 참아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그럼 나 혼자 계속 참고 사귀라는 거야? 아 그럼 어쩌라고. 아 술 버릇 안 좋은 애들 진짜 별로라서 한 말이거든. 야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남친이 별로라고? 내 남친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남친을 씹어? 네가 더 별로야? 네가 더 최악이라고? 너나 잘해. 같이 욕해주면 편들고 편들어주면 자기 이해 못한다고 툴툴거리고 진짜 속 터져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친구 아웃시켜도 될까요?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아니 이거 사연이잖아요. 사연. 와 봉주도 보고 있나라고 보내신 분이 있고요. 야 이 정도면 곤지암 가야 된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지은 씨는 스스로 느끼기에 불평불만이 많은 스타일인가 아니면 좋게 좋게 넘어가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그냥 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고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불평불만 많으면 저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그래요? 사실 좋은 시스템이죠. 머릿속에서는. 그래서 다 좋게 좋게 그냥 좋게 좋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평불만이 엄청 많은 스타일인데. 진짜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아 여기는 불평해봤자 바뀔 게 없겠다 싶으면 무조건 그다음부터 좋게 갑니다. 그게 돼요? 불평불만이 많은 스타일인데. 엄청 많은데 이제 여기는 영혼을 비워야겠다. 이러면서 얘랑은 그냥 영혼을 비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그냥 놓고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는 걸로 풀죠. 그렇죠. 먹는 게 최고죠. 저도 먹는 걸로 풀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이런 친구 혹시 본 적 있나요? 주변에 이런 친구 없는데 이런 친구 있으면 안 사귈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를 약간 감정 쓰레기통처럼 감세통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할 건데 친구한테 그냥 계속 그냥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친구의 이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친구는 옆에 안 두죠. 그렇죠. 옆에 두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나는 진심인데 저쪽은 별로 진심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뭐 지앤씨 좀 이런 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있나요? 불만? 음. 아 불만? 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요즘 난 너무 잘 나가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아니요. 없죠. 진짜 행복하죠. 행복한. 베텀 불만인 거 있다? 없죠. 어 출연료도 만족이다?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아 성경 선배님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되니까. 아 제가 먹을 걸로 보답하면 되나요? 네. 그래요. 언제든지 사드리죠. 제가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뭐지? 그... 윤은님은 문자 보냈는데 저도 안 보이시다 그래가지고 저도 정성껏. 아 진짜 그 다음날 정성껏 문자가 왔더라고요. 응원 문자. 어 그래서 진짜 오... 이거 다 방송에서 얘기하라고 보내는 거구나. 얘기하라고 보내는 거구나. 그렇죠. 장문의 부담스러운 편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장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까? 장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화이팅 이 정도였어요. 제가 언제 화이팅. 대세 간지은 화이팅 이 정도 느낌.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여주기식 문자 셀프 미담 생성 추하다. 셀프 미담 생성. 셀프로라도 미담은 생성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없는 미담보단 낫습니다. 제가 먼저 말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지금 30분이 다 됐는데 얘기를 안 해요. 죄송합니다. 까먹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프로불만러 아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아닙니까? 아웃이죠. 아웃이죠. 프로불만러 친구 불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는 진짜 주변에 두면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맞아요. 친구 없을 거예요. 친구라는 것을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도일스 이러쿵 저러쿵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킹받기하는 연기의 달인 연기천재 지혜은 씨와 야너 아웃 코너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코리아컵 보니까 승부차기로 다 갔네. 난리가 났었나 보네요. FC서울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 만나봅니다. 엉엉성재 님이 보내셨습니다. 룸메이트가 있는데요. 룸맨은 제 얘기를 잘 들어주긴 하는데 대화할 때 좀 킹받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어 근데 내 반바지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넌 참 새우과자야 새우과자. 어? 새우과자? 그게 무슨 말이야? 새우과자라고. 손이 가요 손이가 손이 많이 간다고. 그런 이상한 노래다. 근데 나 어제 라면 먹다가 흰 셔츠에 국물 쏟았는데 이거 못 입겠지? 와 그거 진짜 보이스피싱이네. 보이스피싱이야. 어? 보이스피싱이 무슨 말이야? 완전 억울하겠다고. 억울한데 어쩔 수 없다고. 딱 보이스피싱 같은 상황이라고. 아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아무튼 오늘 내가 설거지 할 차례인데 약속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해주면 안 되냐? 와 완전 1 더하기 1은 5네. 1 더하기 1이 5가 뭔 소리야 또? 완전 말이 안 된다고. 1 더하기 1은 5. 말이 안 되잖아. 딱 그 꼴이라고. 아 설거지는 내가 그 다녀와서 할게. 그리고 이따가 약속 끝내고 내 친구 데려와도 되냐? 이거 완전 단수 상황이네. 단수 상황이야. 뭐 그 그것도 뭔 소리야? 단수 상황. 매우 불편하다는 소리지. 친구 데려오면 불편해. 단수 상황이라고. 그럼 난 이만 개구리. 겨울잠 자러 간다.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꼬아서 어렵게 얘기하는지. 룸메랑 대화하면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 같고. 너무 킹받아요. 이건 꼭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 비유잖아요. 직관적이지가 않고. 근데 좀 되게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천재 같아요. 지혜은이 아니라 지상열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같은 지시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없죠? 없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 진짜? 근데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야 될 텐데. 일단 비유법은 훌륭한데. 어쨌든 그 센스라는 거. 개그라는 거 자체가. 뭔가 설명이 필요하면 개그로서는 실패한 거잖아요. 드립이. 근데 예은 씨는 어떻게 눈치가 빠른 편인가요? 저요? 네. 빠른 것 같은데. 저 빠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쩔 때 보면 빠르고 어쩔 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빠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제가 보기엔 눈치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진짜요? 눈치 엄청 빠른 것 같고. 맞아요. 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강훈이 눈치는 안 챙기냐. 아 정말. 자 그리고 말을 어렵게 비유법으로 대화하는 룸메. 이거 아웃인가요? 아닌가요? 아웃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대화하는 방식이.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킹받아 해서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친구한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는 할 수 있죠. 근데 어디 방송 나와서 한다거나 진짜 좀 공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이런 데서 쓰면 엄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내 재미 포인트니까. 그렇죠. 그게 재미있죠. 그렇게.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이준우님이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같이 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제 키가 제 키가 지보다 좀 작다고 무지하게 놀려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근데 무지 놀립니다. 어이 배성재 어디 갔다 오냐? 어 나 그 잠깐 공강 생겨가지고 농구 좀 하다 왔어. 어이 농구 우리 쪼꼬미 성재가 농구를 하고 왔어? 오구구 오구구 야야 야 너 나 키 작다고 놀리지 마라. 그래도 나는 180 너는 172 쪼꼬미 성재 짜증 나니까 너무너무 귀엽다. 야 너 너 내가 알기로 너 179인데 반올림 해가지고 180이라고 하여 다니는 거 알고 있거든. 아닌데 너 180 맞는데 긴 사이 키 컸는데 너 쪼그라는 동안 난 기집형의 운동에서 다 키 컸는데 아 됐고 밥이나 먹자. 김밥 콜? 김밥 먹을 때 오이는 내가 빼고 주문할게. 내가 못 먹으니까. 우리 쪼꼬미 성재 이렇게 편식하니까 키가 안 크지. 내가 180 될 동안 우리 성재 172에서 멈춰버렸네. 괜찮아. 쪼꼬미서 귀여우니까. 야 너 그만해라. 싫은데 계속 놀릴 건데 편식해서 키 작은 우리 성재 쪼꼬미라고도 계속 놀릴 건데 네가 화내고 짜증내면 이런 걸로 정색하고 삐진다고 또 놀릴 건데 평생 놀리고 나중에 네 여친 생기면 네 여친한테 일러봐 죽겠어. 계속 놀릴 건데 키도 작은데 속도 좁아서 삐진다고 하남자라서 계속 놀리고 속 뒤집어지게 놀릴 건데 와 키 작은 걸로 놀리는 것도 열받는데 키 작다고 놀려서 정색하면 또 그걸로 하남자 프레임 씌워서 또 놀려요. 이 친구 어떡하죠? 진짜 열받는데 아웃시킬까요? 음 아 진짜 네 열받네요 열받으세요? 네 그 남자들은 아무래도 키에 좀 예민한 편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크면 좀 예민하기도 한가요? 제가 커가지고 172? 1이요 예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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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173 같아 보여요 근데 비율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조그매가지고 예민하네 아니 맞는 말이잖아 저는 병원에서 재는데 171. 몇이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건 얼굴 비율이 좋다는 거다 한 2cm 줄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알겠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 키가 커서 내가 좋다고 느끼는 점 그런 게 있습니까? 좋다고 느낀 점이요? 네 어 그래도 이렇게 막 걸쳐도 뭘 이렇게 걸쳐도 태가 난다 태가 난다 태가 좀 난다 옷발 옷발 좀 그래도 있다 그런 그 점 그래요 네 키가 커서 나쁜 점도 있나요?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저는 좀 아담해지고 싶거든요 아담해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담하게 내가 좀 이렇게 좀 그 먹히는 귀여운 느낌을 더 살리고 싶은데 근데 저 반전이긴 하잖아요 제가 좀 귀엽긴 한데 제가 귀엽긴 한데 이제 키가 크니까 반전이긴 하니까 전 좋아요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외모나 이런 걸로 그 친구들은 어릴 때 힘 조절 못해가지고 놀리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놀림 받은 적이 있나요? 놀림 받은 적 많죠 뭘로요? 저요? 저 보조개 갔다가 놀림 받은 정도 있어요 그 지금은 보조개가 그 예쁘다고 엄청 화제인데 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보조개 때문에 친구들이 그랬다? 네 오 그때는 막 이런 게 좀 생소하고 그러니까 오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때 막 사람들한테 지적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크면은 또 장점이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보조개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너 왜 파연냐고 파연냐고 너 왜 너 왜 들어갔냐 너 왜 파연냐 이러고 정말 직관적이고 1차원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자 아무튼 키 작다고 놀리고 은근 조롱하는 친구 아웃? 아니면 아웃은 아니다? 근데 이게 막 서로 약간 장난식으로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웃이에요 아웃 네 그렇죠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이런 거는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읽고 또 느끼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좀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주소녀 쪼꼬미 슈퍼그럼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텐 야노 아웃 지혜은 씨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짧은 문자 사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소개했어요 이신형님 거요 형이랑 같이 살아요 2리터 생수병에 자꾸 입대고 마시는 형을 진심 아웃시키고 싶습니다 귀찮아도 컵에 좀 따라 마시라고 했더니 유난이라고 오히려 욕하더라고요 형이 매너 없는 거 맞죠? 아 근데 성재형도 생수병을 입대고 마시긴 하던데 제가 예민한가요? 아 입대고 마시세요? 아 미우새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정수기 소리 나거든요 굴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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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그룩부그룩 이런 소리 나는데 네 저는 혼자 사니까 아 근데 혼자 살면은 저도 생수코 나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나눠 먹는 거만 모르겠는데 네 혼자 마시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아 이렇게 입대고 마시는구나 드시는구나 어떻게 마셔요? 그럼 이렇게 마시고 저는 따라 먹거나 저는 거의 따뜻한 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끓여 먹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입대고 마셔요 저는 그 정수기통에다가 뒤집어 놓은 것처럼 아 저 장면은 보긴 봤었는데 저걸 진짜 다 어떻게 원샷을 사세요? 진짜 물도 그렇게 원샷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이 심해가지고 계속 벌컥벌컥벌컥해가지고 저 정도로 갈증이 심하세요? 저거의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의 1리터는 그냥 마셔요 와 대박이다 원샷하마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진짜 물먹는 하마네요 아무튼 입대고 마시는 거를 어쨌든 기생수세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 물만 많이 먹는 줄 알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그 같이 사는데 생수병이 입대고 마시는 형 아 그건 안되죠 그건 안된다 네 같이 사는데 입대고 마시는 형은 안되죠 형 아웃? 형 아웃 네 아웃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컵을 좀 사용하시고 컵도 그냥 마신 다음에 싱크대에다가 버려놓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또 설거지하시니까 설거지도 내가 해라 그리고 저도 물잔 컵으로 쓰면은 네 그 컵 거의 하루종일 쓰거든요 그건 괜찮지 않나요? 내 물컵이니까 내 물컵 하루종일 써서 설거지하니까 귀찮잖아요 하루종일 쓰고 닦긴 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닦아서 아 매번 매일매일 똑같은거 쓰냐고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닦긴 하시죠 당연히 하루까지만 아 오 하루까지만 근데 만약 물을 그 자리에 닦고 막 그 주스같은것도 먹을 수 있고 막 음료수를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거기에 아 그건 다른 컵에 마셔야지 아 그쵸 그쵸 거기다가 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아 거기다가 다 하는 줄 알았다 아니에요 아 그쵸 그렇게 하면 환경은 많이 보호되겠네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장의진님꺼 소개해주세요 회사 부장님이 화장실을 참다참다 가는건지 자리에서 일어나면 소리없이 가스를 살포하고 가셨는데 그 냄새가 상상초월입니다 화장실 좀 미리 가시면 될텐데 왜 급하게 가서 냄새를 방향제 뿌리듯 하고 가는거죠 부장님 아웃 예은님은 악취의 표정관리 잘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으 냄새 방구 누가 꼈어요 하면서 티팍팍 내시나요 남친들과는 방구도 트시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깐요 방구를 트는게 되나요 저는 방구를 누구와도 아직 터본적이 물론 제가 태어난 집 부모님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불효자 같기도 하죠 다른 데서는 난 트고 여기서만 그쵸 어떻게 터요 그쵸 어떻게 북북이러고 끼요 아 그런 소리가 나시는구나 아냐아냐 아 그래서 그쵸 아까 저보고 방송중에 킨거 아니냐 튼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 아까 아까 끼셨죠 아까 끼셨죠 아니라니까 핸드폰 뒤집어놓고 솔로농으로 살짝 밀면 나는 부익 소리입니다 부익 재현해야되나 부익 아하 왜 안나지 아무튼 아까 손으로 밀 때 났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장님이 화장실을 이제 가스를 참다가 하기 때문에 가스가 좀 새 나온거 그 냄새가 엄청 심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아 냄새나요 이럴거 냄새나요 불러서? 부장님인데 부장님 냄새나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부장님 냄새나요 아 그러면 안되겠다 안되죠 그러면은 일부러 여기 있으면 냄새 나면 바로 그냥 향수를 엄청 많이 뿌리는거에요 부장님 자리에다가 아니 그냥 이렇게 막 내 앞에다가 아 내 앞에다가 아 내 꽃에 물 준듯이 네네 나한테 뿌려라 음 음 음 자 저게 MG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방구가 향수랑 이게 뭔가 그 잘 안 지워진다고 해야되나요? 섞인다고 해야되나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묘하게 킹받는 향으로 함께 퓨전을 하더라구요 음 음 아니 선풍기를 좀 틀어놔야되나? 아 이건 너무해 그죠? 네 아 방구는 좀 너무 참지 마시고 네 화장실 갔어 네 적당히 한 50% 정도 시그널이 왔을 때 공적인 장소에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친이랑 방구 트냐구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안 뜬다구요 안 뜬다구요 어 어떻게 터요 어떻게 터요 음 저도 터 본 적이 없습니다 이나이까지 왜 뭐 무슨 반응이야? 오오 정말요? 무슨 반응이에요거? 대단해 무슨 반응이야 이거는? 대단해 와 역시 손 반응이야? 방구도 안 치시고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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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님 아닙니다 틀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예 많았어요 하하하 자 그러면 이하진님BU다고 소개해주세요 힘들게 직구해둔 다이어트 프로틴바 과자를 몰래 몰래 드시는 엄마 그거 품절인데 나 어렵게 구한 거라 살 수도 없는데 어머니는 다이어트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제 걸 드실까요? 이건 어머니라도 아웃 아닌가요? 어머니께 과자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제가 불효자인가요? 프로틴바 잘 만들면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어요 그냥 사실 초코바나 다르면 안 되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요즘 너무 잘 나오니까 그렇죠 저도 잔뜩 먹다가 오히려 살이 찔 정도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먹고 다른 걸로 갈아탔어요 직구한 다이어트 프로틴바 이거를 엄마가 맛있으니까 좀 드시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이어트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드시는 건지 맛있어서 그렇죠 맛있으니까 맛있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아웃시키고 싶다 불효자죠? 네 불효자죠 좀 더 사서 이거 뭐 먹는다고 아까워하는 거는 불효자죠 그러니까 더 시키세요 네 더 시키세요 어머니가 드시면 뭐 얼마나 든다고죠? 그렇죠 엄마는 너 키우는 게 헬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 불효자다 어머니도 드시게 넉넉하게 사라 이런 얘기들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조건이 품절이어서 어렵게 구한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드시는 게 좀 화가 난다 뭐 이랬는데 아 그거 뭐 드시면 어때요? 품절이면 다른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면 되죠 그렇죠 네 저 형은 중고폰 드린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어머니께서 큰 폰을 안 좋아하세요 중고폰 드리셨어요? 제가 쓰던 거 와 아니 무거우니까 뭐 아니 가벼운 걸 드린 거죠 가벼운 거 제가 쓰던 몇 년 전에요? 미니폰 네? 몇 년 전에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신형 미니폰이 나오면 바로 사드립니다 음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회성제10 자 오늘 지혜인씨와 함께했습니다 광고 나갈 때 왜 이렇게 공격을 해요? 뭐요 공격을 해요? 자 오늘도 배영은 효놈으로 끝났다 라고 하셨고 김성희님 배디 방구 안 트는구나 오 의외다 뭐가 의외냐 의외 뭐야 의외 의외다 정홍규님 지혜인 너무 귀엽다 예은이 이쁘다 감사합니다 이종영님 예은이 미모 자중해 감사합니다 자 3889님 지혜인님 혹시 그처 빼고 말하기 가능한가요? 그처 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그쵸 이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예은씨 잘나가는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소리예요 그 가구를 다 바꾸셨다고 본 소리예요 무슨 얘기 하시던 거예요 지혜인씨가 어머니께 좋은 거 사드렸다 그래서 가구를 배디님께서 이사하시면서 가구를 다 사셨다고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끝인사해주세요 끝곡 보아의 아틀란스 소녀 들으면서 소등합니다 양극구세요 고맙으세요 안녕하십니까